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신년 2024년 영업일 기준으로 첫 주의 최고 이유를 지급하는 특판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최고 이율은 8.0%까지 나오고요. 최고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상품은 송파 농협의 단기 적금 특판 상품이 되겠습니다. 6개월 6%의 상품이 되겠고요. 신년을 맞이해서 예적금 재테크의 시작을 위해서 적금 상품을 준비한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해당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나에게 맞다 싶으시면 바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최고 금리의 만기 지급식 상품이고요. 단기 6개월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품 분류와 금리 기간 그리고 판매 기간은 뒤에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가입 금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 방법은 비대면 스마트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고요.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 1시 지급식 상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 금리는 6개월 6%로 진행이 되고요. 기본 금리 3.05% 우대 금리 2.95% 합해서 6.0%가 지급이 됩니다. 판매 기간은 한도 소진 시에 종료되는 한도 상품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NH, 농협, 스마트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확인 후에 고지한 상품인 만큼 사전에 마감될 수도 있으니 빠른 확인과 접근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당점 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농협 본점은 서울 8호선 3번 출구 도복권 거리에 있고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4년 첫 주에 전국 최고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은 부산 사상신협의 12개월 8%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품 분류는 적금 특판 상품이고요. 금리와 기간, 판매 기간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10에서 50만원까지. 그리고 해당 상품은 창고 가입 상품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서 예금 보호가 되는 상품이며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식 상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금리는 12개월 8%로 기본 금리 5%와 우대 금리 3% 합쳐서 12개월 8%의 금리가 지급이 됩니다. 판매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 판매가 되겠고요. 가입 시 신분증과 도장 및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치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에 가족이나 친척이 계시다면 제3자 가입도 가능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점 위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사상역에서 도복권 거리에 있으며 부산시 사상고 사상로 229의 위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적금 재테크로 부자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